생선 가게 아저씨 어허 드디어 왔군 큰일 났어요 한국어 습격당해서 생선을 전부 빼앗겼어요 뭐라고 대체 누구한테요 한자 마법을 쓰는 녀석이었어요 한자 마법을 쓰는 녀석이라고 금속이다 인간들에게 줄 생선 따위 한 마리도 없다 어이 거기 너 어 혼새망은 어디 있어 내 이름은 상어왕 네놈도 죽고 싶은 게로군 바닷물이여 쏟아져라 바다 이걸로 마지막 일격이다 아예 최대 파워를 먹여주지 집어삼켜라 물결 파워 손오공 손오공 나와라 바깥 도미 으아악 음 뭐지 으 으 으 으 으 어? 전사는 내 공격이 안 통했지만 지금은 육지다! 각오해라! 상어! 이런! 육지에서는 잘 움직일 수가! 이럴 수가!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니! 이걸로 마지막이다! 작아져라! 자! 작아! 고! 왜이래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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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냐! 잤지? 왜이렇게 커워! 아! 아! 도망가자! 아! 이거 놔! 이거 놔! 이거 놔! 이거 놔! 나 고소공포증 있어! 아! 이렇게 높은 데 처음이야! 산장 고마워! 덕분에 살았어! 물속에선 좀 힘들었거든! 이건 소란 말이야! 이 원수가! 빨리 날 원래대로 돌려놔! 이씨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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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사람들에게 사과해! 안 그러면! 그냥 꽉! 아! 때리지 마! 때리지 마! 때리지 마! 사! 사과할게요! 사! 과! 배! 복숭아! 날기! 제발! 목숨만 원은! 이번 한 번만이다! 아! 아! 알았어요! telephone! konnot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